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캐스트는 6팩 출시 안내 캐스트입니다. 샘추천입니다. 샘추천. 엔젤 엔젤 뭐냐 이러면 6팩 6개의 패키지인데 다 떼가지고 여러번에 나눠주는 수준이에요. 지금 자 6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젠데 엔젠데 앞에 말이 주렁주렁 붙었어. 컨셉이 있는 엔젤이죠. 관리형이다. 매주 하는 주간이고 구독형식이다. 온라인에서는 구독형식이 조금 잘 안맞아서 출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거 그냥 현장에서 일단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초기 구독자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선발대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이 선발대가 오프라인 선발대가 여러분도 하게 되면 선발대에 속할거에요. 선발대가 6평과 9평을 진짜 잘 치고 안정감있게 올해 수능을 실어 나갈거라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밖에 없어.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공부하는게 힘들잖아. 근데 공부를 이렇게 각잡아서 시키고 그거에 따라 충실하게 하는데 잘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 팩을 출시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6평이 도대체 뭔지를 일단 컨셉 차별점 이것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진화된 엔제의 끝판왕이다 라고 선생님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엔제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 사실 엔제라는 이름은 어떤 컨셉이 별로 없는 이름이에요. 왜? 문제를 모았어 이런 뜻이잖아요. 엔제는 한 내년, 후 내년쯤 가면 버려질 이름이에요. 왜? 그 내용이 이제 실 내용이 차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실전 개념화 돼가는 거지. 지금은 과거의 기출들에 대한 실전 개념은 많이 정립돼 있으나 지금 막 출제되고 있는 변별력 문항들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실전 개념들은 아직 미정립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엔제하는 거지. 왜? 그냥 너르게 해두자. 좋은 문항들을 모았어. 이게 엔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엔제가 현재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선택 과목 체제가 벌써 4년 차야. 사실 작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작년에 또 이렇게 입시와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또 생겼죠.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 실전 개념의 정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그냥 일단 모아서 풀기라도 해보자는 수동적 소극적 학습이 그게 최선인가에 대한 반문입니다. 컨셉 4개를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진짜 다 갈아 넣었어요. 진짜 다 갈아 넣어서 선생님이 그 강사 전국 최초 강사나 직출 10년 차 모교사 10년간 직접 다 만드는 강사라는 거 아마 아는 친구들 알 텐데 처음 듣는다고요? 앞으로 알면 되죠. 이 식습하게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거죠. 유형별 난이도별로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매주 할 건데 아까 주간이라 했죠. 매주 할 건데 월, 화, 수, 목, 금, 토, 5일 예를 들면 5일간 하루에 10개씩 그런데 이 10개가 다 어렵거나 다 쉬운 게 아니야 10개는 딱 2개씩 세트로 돼 있어서 5개의 주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점 필수문항과 조금 어려운 좀 더 어려운 이런 4점으로 2개가 좀 구별되어 있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표시 난이도 표시해 놨고요. 솔루션도 앞에 제공해 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엔젤을 본 적이 없을 걸? 이런 컨셉 엔젤을 아마 본 적이 절대 없을 거예요. 과거의 실전 개념 수준보다 좀 더 세밀한 그렇게 정돈된 엔젤입니다. 정돈된 엔젤은 어떤 효과가 있어? 중구난방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3개월간 공부할 수 있는 코스가 만들어지고요. 무엇보다 정돈돼 있고 다 준비돼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함께 그냥 몸을 실어가면 되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한 번 쫙 하고 복습하기도 좋아. 이런 프린트 쭉 대본 하듯이 드라마 쭉 대본들이 있어요. 프린트로 공부하면 휘발성 엄청 강하죠.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 많이 안 낫는다고. 다시 한 번 풀어보고 오답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매주 책이 한 권씩입니다. 얇은 책이 한 권씩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유형별 난이도별로 밸런싱이 잡혀있는 거의 유일한 엔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10문제, 10문제 중에 마지막 두 문제는 상당할 정도로 고일수학 개념이나 고일수학의 실질적 밸런의 변별력 포인트를 결합시킨 문제예요. 그것을 한 20% 비율로 다 넣어놨던 거죠. 물론 앞에도 고일수학 요소들이나 기초적인 걸 좀 더 강화시켰어. 하지만 조금 더 강화돼. 결국 지금 고일수학이 강화됐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품격이라는 강의도 내놨고 그 강의 짧지만 아, 이렇군요. 정수 조건이군요. 개수 중심의, 미정 개수 중심의 함수군요. 연산력을 좀 강화했군요. 이런 방향성들에 대한 이해를 선생님이 시켜드렸단 말이지. 그걸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고일수학 개념이 주류로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항들을 제작해서, 다 제작했어요. 제작해서 탑재했다. 세 번째, 매주 매일의 진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독해서 쫓아오면 돼요. 이게 혼자서 사실 이래야 되거든. 엔젤을 막 펼다 보면 아, 여기가 내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커뮤니티에 가서, 야, 수혈의 발견적 추론이 강화되어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엔젤이 뭐야?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 지수로그 함수가 요새 그래프 추론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추론이 강화되어 있는 엔젤은 뭐야? 이런 걸 질문해가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해놨다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봐야 커뮤니티에 답변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보면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주, 식스팩은 12주 코스인데 시즌 1은 8주 코스입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10개씩 풀어라는 컨셉이 있고 시험도 있어요. 매주 테스트 칠 수 있게 시험제도 제공해 줍니다. 잘 짜여진, 진도가 짜여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매주 성적표를 주고 상담을, 이게 온라인 패키지 할 때 좀 고민했던 건데 현장에서 응시를 시켜요, 선생님이 지금. 모여서 시험 치자. 각자 과제로 하자 그러면 사실 느슨해지거든요. 모여서, 학원에서 집단 구독을 하면 응시자들이 모여서 시험을 쳐요. 그래서 시간을 제고 푸니까 평소에 느긋하게 푸는 문제들도 시간 제고 풀면 잘 안 되잖아. 한 주에 공부한 걸, 매주 매일 공부한 걸 매주 시험을 친단 말이죠. 성적을 누적해서 제공해 줍니다. 이게 관리 컨셉이죠. 이걸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차이가 커요. 그리고 혼자 풀어서 점수 나오는 거는 사실 진짜 점수를 하기 힘들잖아. 같이 모여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한다니까. 온라인에서는 이게 좀 쉽진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성적 처리해 줄 겁니다. 자, 방법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도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제고에 응시한 OMR을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돼요. 선생님, 이런 컨셉의 엔젤 봤어요? 그러니까 끝판왕이라고 부르세요. 갈아 넣었다니까. 여러분, 식스팩 한번 믿고 해보세요. 이게 이미 시작한 사람들은 확신의 정도가 높아질 겁니다. 하면 할수록. 식스팩의 구체적인, 누가 식스팩 왜 이름 그렇게 붙였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식스팩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떻게 활용하는 게 식스팩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수원 수트 6개의 대단원 코어를 강화하는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식스팩은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수원 전체가 아니라 수원 대단원의 3개잖아. 지수로그, 수열, 삼각함수. 삼각함수 수열, 순서는 그렇고 극한 미분 적분이라는 수트가 있죠. 그래서 6개의 대단원을 패키지로 묶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수능 기초, 정수, 조건, 고인수학, 연산력 강화를 즉각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돼 있고 항상 코어 기출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출을 밋밋하게 보거나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나 다 중요해라고 약간 분산된 형태로 기출을 설명하지 않아요. 기출은 최근 기출 중심으로 일단 그것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걸 연습할 만한 소스가 없어서 식스팩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6개의 대단원별 코어 강화 패키지 식스팩. 두 번째는 꼭 토요일 날 시험 칠 필요는 없는데 이를테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 하루에 10개씩 5일간 50문제를 풀고 열심히 풀고 학습해요. 우리 모르면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시험 치자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치면 잘 풀린다니까요. 떡 같은 문항은 아니지만 주제가 같은 문항이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매주 시험 칠 때마다 아, 이게 조금씩 되는구나 라는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또 가능해지면 그러니까 성취가 오르죠. 매일 한 가지 코어 요형을 다 치러온 퀄리티로 얼마나 연습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주 시험 칩니다. 매주 시험 치면 그러한 컨셉이에요. 너의 육평을 위한 관리형 컨텐츠. 관리입니다. 이 관리의 핵심은 시간 제고 숙제 검사하고 그때 다 했는지 체크해요. 혹시 들 했다 그러면 해라고 권유하거나 때리진 않겠죠. 등판을 막 때리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관심을 가지면서 동행하는 거지. 그러면서 매주 시험 치고. 이 관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매주 시험 치인 결과가 누적으로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두세 달만 지나면 내가 어떤 단원에 어떠한 주제가 약하구나 라는 게 드러나요. 그럼 그걸 보완해 나가는 하반기 공부가 가능해지지. 이런 게 안 되니까. 2엔 제칠금, 저엔 제칠금, 저엔 제칠금 하다가 어떤 시험을 계기로 다시 리셋. 시험을 계기로 또 리셋. 이런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형 컨셉이 있습니다. 이게 식스팩이에요. 구체적으로 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오, 대단원이 3개이긴 한데 지수로그 팩이랑 삼각함수 팩, 수혈 팩이 있는데 이것은 2권. 이것은 3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이것도 3개가 들어가 있지. 현실적으로 변별형 문항이 출제 빈도에 맞춰서 잡은 거고 여기에 매죽불모라는 게 들어가요. 매죽불모. 10문항짜리 시험이에요. 공부한 거에서 그대로 나오고. 매죽불모가 3개가 붙겠죠. 하나, 둘, 셋. 여기도. 삼각함수가 2개의 패키지, 수혈이 3개의 패키지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수2는 확실히 극한이나 적분보다는 미분이 훨씬 뚱뚱해서 미분이 무려 4개의 챕터. 그러니까 4주간 미분 공부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현실적인 변별형에 맞춰. 여기도 매죽불모가 다 붙습니다. 매죽불모가 2개. 4개가 붙겨. 매주 그러니까 시험치는 거예요. 매주 시험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기초 개념 공부하는, 교과 개념 공부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극한 패키지를 안 했는데 미분 패키지 해도 될까요? 돼요. 극한 개념을 전혀 모르면 안 되지만 어떤 선택이야? 나한테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분이구나. 나한테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삼각함수구나. 이렇게 단원별로 본인의 학습 상태에 맞게 선택해서 진도를 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식스팩의 또 하나의 매력이죠. 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식스팩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일단 식스팩은 이런 게 있어. 혼자서 자습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상세한 해설이 작성되어 있는데 강의랑 병행하는 것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어 기출에 대한 강화이기 때문에 장윤진 선생의 코어 기출의 학습은 뭘로 어떤 강의로 하나요? 기출의 네일이랑 개념 퇴지도 있지만 BTK, 브리스트 킬러라는 강의가 코어 기출, 변별력 코어 기출을 잡으러 가는 거잖아. 그것에 부교재로 현재 붙어있는데 아직 개념 퇴지로 수투는 개념 퇴지로 붙어있는 이유는 아직 개강 안 해서 그래요. BTK 수투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붙을 겁니다. BTK 수투랑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현장에서는 이미 BTK랑 이 식스팩이 하나의 조합으로 단원이랑 진도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쫓아 하면서 식스팩으로 보충학습, 개별학습, 강화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교재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부교재 쪽에 가서 살피시고 비타민 교재, 비타민 교재 뭔지 알죠? 우리 메가스터디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면 강의 교재이지만 나 저 책으로 그냥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 라는 니즈가 있는 친구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비타민 교재 쪽으로 가서 이거 다 찾을 수 있어요. 아직은 극한 패키지랑 현장과 동시, 현장이 좀 앞서 나가겠지만 현장이 진행된 것을 진행을 쫓아가면서 패키지로 묶어야 되니까 조금 시차는 있겠지만 곧 미분이랑 상각함수도 나옵니다. 곧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8주간 시즌 1이 진행된다. 비타민 교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채점이나 성적표 혹은 상담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누구야? 그렇지. 여기 가시면 선생님 페이지 가시면 여기 보면 수능학습상담소라고 개설이 이미 돼 있어요. 여기 이미 OMR 작성해가지고 선생님 모든 테스트에는 OMR이 함께 붙어 있거든. 그걸 작성해서 여기다 사진 스캔해서 올려주면 채점해가지고 성적표도 제공해 드려요. 아 진짜 열심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성적표를 근데 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고유한 내가 누군데 나 이거 한다 하면 식스펙 같은 경우 누적으로 성적표가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성의껏 매주 매주 하면 연구실의 인력이 폭발할지도 모르지만 해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잘 쫓아오더라고. 그러면 성적 무조건 오르거든. 그렇게 좀 잘 진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엔제드를 많이 하고 컨텐츠를 요새 많이 하는 시대이긴 한데 그걸 정말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적은 것 같아.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적지 않게 곳곳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걸 흡수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조금씩 맛만 보고 돌아다니기? 그걸 어떻게 공부할지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정리, 정돈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밀도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적어도 엔젠데 복습이 가능한 내실 있게 회독이 가능한 엔젤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선발대가 출발했다 했죠, 여러분. 장단컨대. 선생님이 가기 20년이었어요, 20년. 장단컨대 꾸준하게 나름대로 좋은 컨텐츠로 꾸준하게 몇 달을 공부한 학생이 실패할 리가 없어요. 우리 이미 시작한 우리 전국의 우리 선발대들, 식스팩 선발대들 있죠. 확신의 정도를 높이세요. 선생님이 장담하겠습니다. 성적이 안 오르래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오르래야 안 오를 수가 없다는 것. 지금은 잘 모를 거야. 지금은 잘 모를 거야. 그런데 결국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경험이 있어. 선생님이 입시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한 번 하고 조금 이따 반수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본고사가 첫 해였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본고사를 제대로 대비해 주기가 힘들었던 그런 입시가 크게 변했어요. 수능과 본고사 첫 해였는데 그 시절에 선생님이 간 학원에서 본고사, 모의고사를 준비해 줬어요. 난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전국의 유일한 학원이었어요. 그 학원에서 서울대 1200명 갔어요. 서울대 600명도 못 가고 한 400명 남직 가던 학원인데 그래도 많죠. 그 해 1200명 갔어요. 그때는 몰랐어. 왜 이렇게 입시 결과가 좋았는지 알고 봤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입시의 환경에 맞게 변화의 어떤 한 복판에 있을 때 그에 알맞은 안정된 학습을 진행한 다수는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스팩은 2025학년도 여러분의 수능에 정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 그 정도를 조금씩 느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수능을 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안정감 있게 수능을 치렀구나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어? 이 3월 초에 뭔가 퀘스트를 잠깐 봤는데 아, 엔제가 좀 그래, 정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걸 했는데 그거였구나. 나중에 깨달아도 돼요. 입시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영광은 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가지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아질 겁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